해볼까요? 제보자의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제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습관 꼭 필요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던 제보자는 직진 신호에 주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차량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차가 가로질러 온다는 걸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지금 우회전을 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화물차는 택배 운송 촬영으로 급히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스 아니 만족했어요. 아 오늘 날 그래가 못 잡니까? 택배 차주분한테 제가 낙성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너무 바빠서 그 당시에 왜 신호를 안 보고 우회전했는지 자기도 기억이 없답니다. 바쁜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실 비유를 한번 볼까요? 택배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에 90% 피하지 못한 제보자에게 10%의 과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잠깐의 시간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송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쁜 마음은 알겠지만 자기 신호에 정해진 차로에서 주행해야 시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제보자 맞은편 차량들이 직진 중인데요. 우측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고 아 직진하던 차량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어떻든가요?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구미 봤을 때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안전 보호 장비를 하나도 착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도 안 쓰고 당시 신호는 제보자 반대편 차량의 직진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준비 잠시 끊긴 사이를 불타 오토바이가 신호가 내던 것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만 기다리고 자신의 신호에 안전하게 출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해 내린 어느 날인데요. 제보자 옆차로에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왜 넘어진 걸까요? 약간 미끄러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택시가 우츠로 끼어든 모습을 오토바이가 발견하면서 그걸 피하려다가 핸들을 두어 번 꺾었는데 노면이 미끄러운 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놓고의 여유를 가지고 차량 변경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여기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 1차로에 주행 중인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다리를 지금 싣고 가는데 아이고 벌커버렸습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사다리가 날아왔는데요. 범퍼와 충돌한 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런데 트럭은 계속 가버리네요. 앞에서 섰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죠. 네 사다리가 앞유리로 날아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갓길 정차를 요도해서 트럭 운전자와 대면할 수 있었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이 차에서 사다리 떨어져가지고 제가 맞았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진지 몰랐대요. 묶었으면 거의 뭐 떨어질 일이 없는데 사다리 하나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공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재물을 싣고 주행할 시엔 작은 곳이라도 꼭 잘 잠금 장치를 해주셔야죠. 기분이죠. 제보자는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중 옆차로에 있던 버스에서 지금 승객이 내리게 되었구나.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서 일단 승객이 내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승객이 다치신 거죠. 결국 다쳤군요. 놀래서 한 3일은 저도 누워있었거든요. 그런데 승객은 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렸을까요? 네. 알고 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불법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아저씨 지금 버스 정류장 아닌데서 하차를 하셨지 않느냐 내려주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때서야 내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른 척하는 버스 기사 내려도 되는 줄 알고 하차 승객 그리고 과실 비율이 많이 나와 억울한 제보자 과연 누구의 잘못이 큰 건가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버스가 왜 손님을 저다 내려줬죠? 전 버스가 1차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위험한 곳에 내려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하지만 승용차 입장에서도 버스가 저 앞에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운전자는 내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대비를 해야 돼요. 내릴 때 혹시 다른 차가 있나 없나 뒤를 한번 보고 안전할 때 내려야죠. 그런데 저거는